2. 세븐팀 네, 세븐팀 안녕하세요 세븐팀입니다. 심영이겠습니다. 점프를 관객한테 말고 그냥 서로한테. 서로 그냥 서로. 우리 보면서 한다? 서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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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전화하시길 바래된다면 멘트 하면서 그러면 모일 때 오랜만인데, 뭐라 하다가 내가 칭칭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무촇uin공 tej stadium 혜연ische una queremos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let's go! 와! 오케이! 자, 이러면서 드디어 드디어! 톰입니다! 우리 내 영혼을 담아서, 이 7년, 8년을 담아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를 리허설하다가 기존에 쓰던 마이크가 이제 수음이 잘 안 돼서 상태로 바뀌게 됐는데 이게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사소한 거에 되게 뭔지 알죠? 맨날 내가 쓰던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그런 게 있지만 하지만 이겨낸 배 나왔어 마이크 인기하셨네 오빠, 출려버리는 건가 저 빠졌네 힘 빼면 옆에 이제 잘 안 돼 드디어 동물 공연입니다 전하고 오겠습니다 모두 우릴 쳐다봐 봐 대형을 달리는 마차 계속 달려 오우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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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이 율를 퍼진다운 주시 눌렀어? 저때? 아, 눌렀어 누르는 것도 따고 안 누르는 것도 따고 형, 저기 앉으면 입 돌아가 그러니까 저 때 추웠는데 저 때 진짜 추웠을 때 지금도 나와나? 아, 그랬나? 엄청 당연하다 귀여워 기분 좋을 땐 곱창아 없이 저 더 확실하게 팔로우 미 액 나이스 예 아주 나이스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Q 마음이 잊지 못하세요 Seen의 희재한 like 하또 desires 높은las Q Q Cay O O ... Q Q Q Q Ap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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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내일 또 올게요. 네, 내일 또 올게요. 기다리고 도움투어 기다리고 인터셉트다. 저 옆에서 보구터치와큐 세카이 대 이치발스 시아와세나 하나신노 슈신콩 대 수신콩 슈신콩? 원래 저희가 동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다 매진이 됐었고 근데 이제 아쉽게 못하게 됐는데 드디어 거의 콘서트로는 한 2년 반만에 올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오사카가 저희가 5,6초 이후로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 재밌었고 더 반가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고싶어 하셨던 마음이 느껴져서 맞아요. 너무 너무 좋았고 다음에 올 때는 탐성소리도 풀리고 그래서 이번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시점은 안되지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노래를 보여드렸고 노래를 들려드렸잖아요. 맞아요. 규칙을 잘 지키고 바운스를 열심히 타는 캐럿몬스는 너무 귀엽다는 거 좋았습니다. 저희 내일도 공연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내일로 우리 남아있으니까 배고파. 남아있으니까 남아비로 먹으라고 할까요? 남아있으니까 남아비로 먹으라고 앞으로 이제 5번 남았습니다. 6번의 공연 중에 한 번이 끝났고요.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다 모르겠지만 무대를 하면서도 캐럿들을 보겠지만 무대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캐럿들을 오랫동안 오늘은 유독 봤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혼돈이 아래가 도전했습니다. 내일 또 힘내서 저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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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틀 지날 유빈이 뭐야? 세팅 다 했네? 어 다 했어요. 이틀 지날 조금 힘들지만 화이팅 아니 어제 춤출 때 다 끝나고 나서 오늘 괜찮네 생각보다 안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일어나자마자 근격 아파요 이번엔 이 노래는 좋았어. 오늘은 이거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두겸은 완벽하다고 오늘의 여러분이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날이여 지태고 이만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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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은 그저 내겐 놀이 더울 때 새꺼운 느낌 크게 날 주시게 해 진우야! 오늘의 기도가만 해주세요! 코리콘트 하트 라임 뮤직 1등 가스 화이팅! 그에 걸맞은 정말 멋진 무대를 걸맞는 캐럭분들에게 선사드리고 감동을 드리며 집에 가서 푹십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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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뭐해? 놀아 아 이제 테니스 신다 이제 야 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또 테니스가 하고 싶냐 네 또 테니스 신이 이럴수 인테리기 해적 해적 공연 고기 길어지는보다 나아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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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없다면서 벌써 그런 타이밍에 손 들어와 아이고 잘했어 우리 이것도 했잖아요 다브릭스 어 변경을 잘했어? 처음부터 letzten 2, 2, 3 코셰라 돈에서 이번 공연 올라왔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에너지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분위기를 타서 코셰라 돈 초슈아 4행시 오케이 코셰라 돈에서 세 세븐틴이 하나, 둘, 셋, 하나 라이브 오, 라이브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도움 도움에 드디어 오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럼 명호 형도 오사카로 하시죠 아니야, 아니야 오사카로 하시죠 아, 대박 얘가 몹시하는 사람 들어가자 교동을 먹고 싶어요 교동을 먹고 싶어요 가보자, 가보자 교동을 먹고 싶어요 세 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화면까지요 하나, 둘, 셋, 도움 도움 좀 주세요 귀여웠어, 귀여웠어 나름 재미있네 승관이는 핸드웅 먹고 도움 먹고 싶은데 승관이 모자가 진짜 귀여워 공다리를 달고 있더라고 승관이가 곰돌이더라고 저에게 많은 무대들이 있는데 그 무대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화이팅 하면서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짝짝, 비고, 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